여러분들 궁하 이번에는 구독자분들 중에 피드백을 원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리플레이를 받아가지고 피드백을 하려고 리플레이 들어왔어요 닉네임은 이 작은망치 뽀삐님이시고 스킨을 굉장히 맘에 드는거 사용하시네요 별수호답비가 이쁘거든요 일단 브론즈신데 1레벨에 탑으로 안가고 이쪽에 계시는거 너무 좋아요 좀 주의할 점이라면 이쪽에 계실때는 보통 정글러랑 같이 시야를 보는게 좋고 일단 이쪽에서 시야를 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합격입니다 1레벨 합격 스킬도 아직 안찍은 모습이죠 기본기가 탄탄하시네요 금방 티어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콩콩이 결의를 사용하셨는데 보통 케넨 상대할때는 콩콩이 영감이 더 좋구요 결의 옵션이 크게 도움이 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콩콩이 영감도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1레벨에 W를 찍으셨네요 1레벨에 W를 찍으셨네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 자체는 좋아요 이게 박마절을 올려가지고 근거는 있어요 박마절을 올려서 어차피 초반에 당겨가지고 막타만 먹을건데 거기서 맞는거를 최소화하겠다 W 의미는 있는데 차라리 이럴때는 이런 같은 근거라면 Q를 찍어서 평차를 안치고 더 먼 거리에서 막타를 칠 수 있는 Q로 최대한 덜 맞으면서 먹겠다가 좀 더 신빙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케넨 상대할때는 저나 세체뽀님 같은 경우에는 1레벨에 2를 찍어가지고 1레벨에 2를 찍어서 여기서 대기한다던지 여기서 대기해서 이런식으로 벽궁 혹은 여기서 대기해서 오는걸 이런식으로 벽궁 이런식으로 1레벨에 딜교를 좀 빡세게 해놓고 시작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케넨이라던지 블라디라던지 라이즈 이런 친구들 상대로야 일단은 지켜보겠습니다 잭스가 갱으로 오죠? 어... 미니언 탄거까진 좋은데 잭스가 오죠? 핑이 찍혔는데 아직 미니언 하나의 Q를 썼습니다 이 Q를 안쓰고 홈을 했더라면은 아마 최소 스펠은 어차피 빼긴 했는데 데미지를 좀 더 넣을 수 있다거나 위협을 더 넣을 수 있었겠죠 미니언을 싸우면서 막타만 치는 모습이구요 패시브나 아끼고 있네요 적을 때리고 싶어서 적을 한 대 때려주죠 나이스 겨쿡 그렇죠 여기서 W로 이속 받아가지고 여기 여기서 먹었죠 그리고 벽궁각을 잡으러 가고 있어요 좀 느리게 보겠습니다 벽궁을 하고 평타 Q를 쓰는데 Q를 이게 어떤 식이냐면 벽궁을 이쪽으로 썼으니까 마우스가 이쪽에 있겠죠 마우스가 이쪽에 있는 상태로 Q를 쓰니까 Q가 이렇게 깔려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벽에 이 방향으로 박았다면 평타를 친 후에 Q를 이렇게 깔아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케넨의 퇴로 방향으로 벽이랑 수평을 이루게 이렇게 깔아주시면 적이 빠져나가려고 하면서 발을 밟을 가능성이 높고 이게 습관화를 해두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 다른 챔피언들이 강인함이 올라가서 스턴이 빨리 풀린다면 이런 짜잘한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다시 볼게요 길게 하나 아주 좋았어요 길게 하나 아주 좋았어요 철거를 이런 식으로 쓰시려고 드시는군요 자 여기서 미니언을 안 때리면은 당겨지는 라인이거든요 지금 굳이 밀 필요가 없어요 라인은 라인을 미셨죠 그래도 당겨지긴 하겠네요 왜 밀 필요가 없느냐 케넨은 포션을 보시면은 사용한 상태고 소피는 포션을 안 사용한 상태라서 유지력에 있어서 아직은 조금 더 우위거든요 케넨이 라인 푸쉬를 하면서 딜교환하기가 부담스러울 거란 말인지 그래서 조금 더 라인을 당긴 상태로 딜교환을 해가지고 딥을 보낸다던지 킬을 따내면 이득이 크게 굴러가겠죠 저렇게 케넨 표창이 반짝반짝 거릴 때에는 패시브 평타로 교환을 하지 마세요 저 친구 사거리에 들어가서 때리는 거는 손해를 보는 일입니다 사실상 저걸 맞는다는 거는 뭐 추가 데미지도 있겠지만 W까지 케넨의 W스킬까지 맞는다는 거기 때문에 패시브 하나만 날려서는 손해를 보겠죠 이거는 CS 먹을 때 조금 아쉬운 점인데 Q 끝 거리를 잘 모르시는 거 같아요 너무 미니언에 딱 붙어서 Q를 쓰면서 CS를 드신다고 말까? 눈 앞에 나가실 필요가 없어요 타워를 끼고 미니언을 정리하고 집을 가야겠죠 지금은 작은 방치 뽀삐님 입장에서는 다이브를 조심을 하셔야 해요 왜냐면은 방금 이쪽에서 그 수정초가 터지는 게 맵에 확인이 됐고 미니언이 이 정도 쌓여있으면 다이브가 온다고 보는 게 뭔가 온다고 보는 게 좋거든요 이거는 운 좋게 아다리상이죠 이거는 케넨 혼자 다이브했어도 되게 위험했을 거 같아 첫 템 뭐 사는지 봅시다 900원 딱 써가지고 1000.. 아니죠 1530원이 있다 그러면 그러면 이럴때는 차라리 1550원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럴땐 차라리 AP 상대고 특히 AP인데 CC기가 좀 좋은 이런 애들 상대로는 신발 2티어가 굉장히 좋거든요 왜 신발 2티어가 좋냐 AP를 떠나서 원거리를 상대할 때는 원거리 챔피언이 나를 계속 화이팅 해가지고 내가 붙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신발을 일찍 올린다면 이동 속도로 빨리 붙거나 딜교 후에 빨리 빠져나가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캐릭터 스펙 자체를 올리는 것보다 이동 속도가 올라가면 좀 유리한 부분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벽궁이라든지 그래서 저 같으면 1500원 있으면 1100원으로 지금 보면 AP가 3명 있죠 그러면 헤르메스를 간다든지 헤르메스를 가고 도랑검을 샀을 것 같아요 그럼 돈도 0원으로 아다리가 딱 맞죠 텔프로 다시 가는 모습이 도랑 방패를 가시는 느낌적인 느낌은 괜찮긴 해요 결국 케넨은 케넨은 다 단일 스킬이기 때문에 도랑 방패가 효율을 크게 발휘하긴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음 저런 챔피언들이랑의 핵심은 버티는 것보다는 조금 딜교환을 한 번 할 때 강하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 같으면 도랑 검을 탔을 것 같습니다 자 케넨도 AP 가고 있죠 저템은 도랑 검은 원래 항상 가는 거고 AP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케넨의 산마스터는 지금 Q 산마 중이고 Q W를 찍는 것 같네요 이런 의미에서 철거는 의미가 있는데 음 사실 케넨 상대로 철거를 터뜨리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룬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케넨은 포션을 안 사왔어요 집에 갔다가 그걸 확인을 하셨겠죠 근데 뽀삐는 부패 물량이 있단 말이지 그러면 딜교환을 적극적으로 해주면 저 친구는 유지력에 있어서 라인 컨트롤 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겠죠 이럴 때 헤르메스가 좋다는 거예요 지금 헤르메스를 가셨다면 궁 한두틱은 덜 맞으셨을 거고 펑타도 한두틱은 덜 맞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없었겠죠 자 여기서 신발을 사겠죠 도란검도 사셨네요 이게 도란검과 도란 방패를 가는 건 저도 가끔 하는 거긴 한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다른 아이템을 완성함에 있어서 하위 아이템을 넣는 자리가 한 칸밖에 남지 않아요 그래서 템을 완성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선택해서 봐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거는 잡은 거 같고요 여기서 여기서도 신발이 헤르메스였다면 킬각이었겠죠 어 여기서 킬 교환 다이브에서 킬 교환하는 거 의도 하신 건지는 모르겠으나 음 아닙니다 손해입니다 이거는 라인이 만나는 지점이 미니언 개수가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아군 진영에서 가깝기 때문에 미니언이 우리 미니언이 일찍 도착해요 일찍 도착한다는 건 뭐냐 미니언이 일찍 도착해서 한대라도 더 많이 때리기 때문에 라인이 미는 라인이 됩니다 그러면 죽어서 돌아오는 돌아오면은 미니언을 먹을 때까지 거리가 늘어나고 또 상대 미니언이 더 일찍 죽기 때문에 내가 놓치는 미니언이 많아져서 경험치 차이가 나게 되겠죠 오히려 방금은 킬을 안 따내고 그 적을 집을 보내는 정도로만 하고 라인을 밀고 집에 가는 게 더 베스트였던 거 같아요 헐 헐 시야 꼼꼼히 드시는 건 좋네요 제가 지금 호삐님 입장에서 시야를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둡죠 이건 아주 잘하셨어요 이런 교전에서 헤르메스 신발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첨가봇을 가셨는데 돈 때문에 그걸 맞춰서 가신지는 모르겠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AP를 상대로 방어템을 올린다는 건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AP지만 평타가 아프다는 근거가 있긴 해요 근데 그래도 데미지 기반은 마법 데미지이기 때문에 마저 아이템을 구비해 주시는 게 좋고 그런 의미에서 도란검과 도란 방패를 같이 간 게 조금 미스다 왜냐? 도란검, 도란 방패를 사셨죠 그 다음에 저같았으면 마저 아이템을 가기 위해서 망령의 두건을 갔을 거예요 그러면 망령의 두건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1600원이 필요해요 1600원동안 하위 아이템을 하나도 못 산다는 거예요 심장이 꽉 차서 핑화도 못 사고 이런 부분이 좀 아쉽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케넨과의 라인전에 있어서 상대가 AP 케넨이다 그러면 헤르메스가 가장 코어 아이템이다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텔레포트가 있어서 맵을 봐주시는 모습이고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게 많네요 근데 이게 닌자의 신발이든 뭐든 헤네는 지금 신발이 없고 꽃비 입장에서는 신발이 2티어이기 때문에 라인전 유리한 고점을 지니고 있어요 지금 솔필도 여러번 닦고 라인 컨트롤에 있어서 주도권이 있겠죠? W로 이속 붙여주시고 붙어서 Q 적극적인 딜교안은 좋은데 이렇게 원거리 상대할 때는 굳이 격공각이 아니면 챔피언에게 이를 사용하면서 딜교안을 하시는 것보다 미니언의 이를 타면서 딜교안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 일단 챔피언을 밀면서 딜교안을 하시면 Q 터뜨리는 데미지를 맞출 확률이 낮고 또 상대를 밀어내기 때문에 상대가 만약에 뒤로 무빙을 한다면 타워까지의 거리가 좁아지겠죠? 그러면 딜교안을 할 수 있는 거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격공이 아니라면 상대 챔피언보다는 미니언을 타고 딜교안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 이런 반응은 좋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신이 CC기를 맞기 직전에 차징되는 궁극기를 사용하면 판정상 스킬을 맞으면서 날려버리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좋아요 숙련도는 매우 높은 걸로 보이네요 많이 하셨다는 증거겠죠? W키면 잡았는데 너무 아쉽죠? 방금은 여기서 캐넨이 여기서 이렇게 플래시를 썼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플래시를 쓴 걸 보고 W킴 이속으로 좁히면서 붙으면 잡았겠죠? 왜냐? 근거가 나는 신발이 2티였고 이건 방금 사는 신발이기 때문에 신발이 없었죠? 그러면은 내가 이속이 빠르니까 무조건 잡았겠죠? 썬파를 먼저 올리시네요 도란 방패도 팔았고 이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코어 아이템을 올림에 있어서 도란 방패랑 도란 카르 같이 가면은 하위 아이템을 갈 자리가 없어서 이런 손해를 보게 되겠죠? 이거 빌드는 뒤를 좀 생각하고 올리시는 게 좋아요 당장 좋은 거보다 좀 더 뺄게요 방금 들견할때도 원거리 미니언에 2타면서 들견 했으면은 조금이라도 더 때렸겠죠 자 지금 로밍턴 좋아요 라인 다 박았고 상대방 뒤를 잡는 로밍턴 어우 벽공감에 섰죠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죠 여기서는 더 못하고 퇴로 선택도 좋네요 돌아가는 선택도 일로 안가고 일로 가는거 좋죠 일단 딱 봐도 뽀삐를 열심히 하신다는 느낌이 드네요 좀 아쉬운거는 아이템 선택 아이템 선택이 가장 아쉽고 지금 주도권을 잡았지만 상대방에게 파밍을 허락하는거 이게 문제거든요 왜 그러냐 이 지금 킬로 벌어낸 아이템과 CS 차이를 효율이 좋은 아이템으로 구성을 했으면 그냥 맞으면 해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광어 아이템은 같기 때문에 이렇게 아픈겁니다 지금 울과일을 찾으러 가신냐고 아 발개? 다음이 중요한데 집을 가시는 게 맞았던 것 같아요 지금 어디 가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건 동선이 조금 쓸모가 없었다 쓸데가 없었다 카타리나가 오고 있고 자 이거를 카타리나를 잡을 생각이었다면 여기서 CS 한두 개 놓치는 거 그냥 감안하고 여기 서 있던 게 좋았을 것 같아요 여기 서서 케넨 움직임을 보고 와드인지 아닌지를 확인한 후에 카타가 도착함과 동시에 이렇게 딜을 잡으면서 갔으면 무조건 잡았겠죠 벽각은 나왔네요 자 이게 다이브 각이긴 한데 헤카림이 보였어요 그래서 빼는 모습이고 아 이런 거 좋아요 어디 한번 놀려봐 이거 모피의 기본 소양이죠 좀 하시네 이번엔 타워 깨겠죠 철거의 힘 아 나도 철거 써볼까 좋아보니 제국 안에서 철거를 들면 이렇게 터트릴 각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위치죠 상대방 아무도 안 보이는데 스틸하는 건데 먹어서 다행이긴 하거든요 잘 빠져나가기만 한다면 문제 없겠죠 아 잭스가 건방지네요 이거 탑 쉐이스를 왜 장신이 먹었죠 자 4명에서 탑 2차를 압박하고 카타는 바텀 푸시죠 시아는 아직 잡힌 게 하나도 없고 용을 먹었기 때문에 최소 바텀 쪽에 2명 이상이라는 걸 확인했죠 제 생각에는 지금 이런 경우에는 채팅으로 얘기를 하셔가지고 4,2를 하는데 카타리나는 테를 안 들고 있는 상황이고 뽀비님은 테를 들고 있으니까 카타를 합류시키고 뽀비님이 반대쪽 사이드 가시는 게 좋았을 것 같아요 이거 뽀비님이 다 죽이신 거였지 뽀비님이 빼다가 갑자기 벽꽃을 잡고 그래도 결과가 나쁘진 않네요 굉장히 위험했어요 지금 상대방은 4명이었고 뽀비님의 팀의 입장에서는 서포터가 포함된 3명이었기 때문에 전력상 무조건 불리한 싸움이긴 했는데 그래도 잘 이겨냈네요 언제나는 Pleist def見 하다고 하느님 다른 pizzas 드라이테opy 이럴 땐 핑하파는 게 나아요 돌아온건 파는 거 보다 Croissant 더 포함되 핑화에 너무 큰 의미를 두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1개 이상씩은 들고 있는 게 가장 좋긴 한데 그 핑화 때문에 아이템을 못 산다는 거는 좀 저는 별로가 아닌가 닌자의 신발이 많은 데미지를 많이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긴 한데 차라리 케넨의 스턴, 신드라의 스턴, 변이, 커져라, 헷카리메 공포 이런 것들 시간을 줄이는 게 덜 맞는 방향이 아닌가 싶네요 계속 진입하면 껴서 다 맞거든요 실시를 빨리 풀리게 하는 게 맞지 않나요 나이스요 데미지 예산이 확실했죠 와우 여기서 적응량 투구 가겠죠 뭘 고민하시나 전투 사셨고 그냥 나가면 되겠죠 뭐죠 방금 도랑검 다시 잠깐만요 여기서 도랑검을 다시 사시나요 이거 도랑검을 다시 사셨네요 도랑검은 이거 초중반에서 의미 있는 아이템이지 다시 살만한 아이템은 아니에요 안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이건 진짜 돈을 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 안 좋아요 이미 파셨다면 저 자리가 루비스 쪽으로 가는 게 맞았던 것 같아요 아니면 다음 원하는 아이템의 하위 아이템이라든지 카타리나가 원딜을 잘랐고 바텀 푸시하고 있고 TP가 있으니까 근거가 있는 행위고 이때 여기서 TP를 타는 게 좋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딱 이 상황에서 이 TP를 타는 게 맞거든요 한 명 잘랐고 원딜이 없는 상황에서 포지션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두 명이 보였어 여기를 잡으면 베스트거든 이렇게 이렇게 간다든지 아니면 여기는 미니언을 탄다든지 여길 타시네요 이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지금은 뽀삐에 대한 이해도나 라인전의 강함을 하는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땐 선택이라든지 한타 포지셔닝이라든지 내 역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뽀삐 자체는 굉장히 잘하세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실버나 골드 어떤 뽀삐랑 견주어도 못하는 느낌은 없어요 오히려 더 잘하면 잘했지 여기서는 다가야 다시 한번 연결할 수 있는 어떤 마이도 이제 옳지 그치 이렇게 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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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흠! 지금 포피가 설정하는 건 그렇게 좋진 않죠 이 시간을 다른데 사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TP가 없습니다 블루도 되시고 계시고 한타를 기억하긴 한데 갑자기 용을 먹고 블루를 먹더니 우리 팀 한타 이겨줬어 개꿀 게임 끝날만 하죠? 끝날만한데요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왜 빼자는 거지? 왜 빼자는 거지? 이렇게 경기는 마무리 GG 어떻게?